오늘은 11개 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진정한 치유를 받은 나만 진정한 치유를 받은 나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이나 학벌, 외모, 가족,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그 가슴 속에 아픔이나 고민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서 살아가곤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은 지금으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과 같은 또 국방부 장관을 합친 것 같은 그런 아람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먼저 나만은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권력의 실세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또는 백으로 높은 자리에만 치고 앉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원한 능력과 충성심으로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존귀한 자였고 권력의 핵심이었던 나만에게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했고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곳이 없던 권력자 나만이 나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큰 용사도 나병에 걸리면 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뛰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 살 때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라면 얼마든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만의 구원과 치유는 이렇게 보잘것 없던 한 노예 소녀에게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녀 종을 통하여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에 대해 말을 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왕은 기꺼이 나만을 돕겠다고 나서게 되지요 왕은 즉시 은 십달란트와 금 육천개와 옷 열 벌을 나만에게 주어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은 십달란트는 무려 750파운드나 되고 금 육천개도 150파운드가 되는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을봉 열 벌도 왕족들이나 있는 화려하고 값비싼 최고급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편지까지 써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협조를 구하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옵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은 진심으로 나만의 병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 측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를 맺고 있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언제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만의 명성은 이스라엘에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거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병은 아무도 못 고치는데 나만처럼 중요한 장군의 나병을 못 고쳐낼 경우 그 책임을 묵으며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를 구한 것 뿐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의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선지자에게 나만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이지요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완전히 오해하여 아람 왕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전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리부터 지른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옷을 찢고 고함을 지르는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장의 엘리사를 떠올리며 과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며 나만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닥치자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야 맙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만한 일로 일국의 임금이 옷을 왜 찢느냐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할 때나 국가의 엄청난 재앙 앞에서 회개할 때 하는 특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전쟁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큰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봅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의사소통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8절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을 자신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미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찬 아람에서 온 나만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 나만은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부하들과 함께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중요한 인물이 오면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 환영해 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환대는커녕 집 안에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직접 나와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내보내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그러자 나하마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침일어 오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하마니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노했다는 말이 여기서 두 번 나옵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그리고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같이 국가의 VIP가 왔으면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자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기껏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까 게다가 다메색의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은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강인 반면에 이 요단강은 진흙 색깔을 띈 탁한 물이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데 강물이 만약에 효음이 있다면 자기 나라의 아름답고 깨끗한 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냐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사가 나만 같은 VIP에게 이처럼 야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 말씀들을 보면 이전에 나왔었던 4장이나 3장 11기 하의 말씀들을 보면 엘리사는 인간적으로 따뜻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죽어 과부가 된 여인이 두 아들과 같이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집에 기름이 넘치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또 순애녀인을 위해 기도하여 아이를 낳게 해주기도 하였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여 그 아이를 살려낼 정도로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또 길가리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국을 끓여 먹이다가 독이 있으니까 곡식가루를 넣어 독을 제거해주기도 하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물 위를 먹이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비슷하게 도끼 자루가 아니 도끼 머리가 물에 가라앉았을 때 그 도끼를 물에 뜨는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인간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멀리서 병 때문에 찾아온 나만을 왜 이렇게 홀리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적국의 높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늘 최고의 대접에만 익숙해져 있던 권력자 나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중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1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11절을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은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치유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지금껏 경험했던 주술사들의 방식대로 했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엘리사가 그런 주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이 역시 그들이 섬기는 이상한 우상이나 거짓신이 아니라 참 신이심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만은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치유해주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것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높은 군대장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몸의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병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나만은 엘리사의 처방에 화가 났습니다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 되어지던 일들도 멈추시고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 즉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지식으로는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저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길들이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멘 이제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화내며 그냥 돌아가려 하는 나만을 종들이 설득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강에서 씨는 이 쉬운 일을 왜 못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잠깐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11절에 왜 노하며 물러갔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니까 화밖에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만약에 끝까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으면 고침도 못 받고 화만 나며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며 버리고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이 단 일곱 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는 화만 나고 일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으니 나만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보통 사람이라면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데서 그쳤을 텐데 나만의 관심은 이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의하고 온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이지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것은 나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나만에게 육신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 영혼의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나만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에게 전달해 준 엘리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치료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나만의 보답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치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선물이라도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역사의 본질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엘리사가 아람의 높으신 양반에 나병을 고쳐주고 팔자를 고쳤다더라 하는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이 선물들을 완벽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선물을 거절하자 나만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청합니다 이제 나만은 단순히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믿으라고 권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믿고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만 나만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만 양해해달라고 구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공적인 일과 관련하여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 이때 아람왕이 림몬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를 부축하는 공식적인 임무를 해야 하니 자기가 림몬을 섬겨서가 아니라 주인을 부축하느라고 굽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나만은 정말로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타협은 적당히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텐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일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삶의 가장 작고 예민한 부분까지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러한 진실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나만의 모습과 대비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계하 씨의 진실하고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계하 씨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나만과는 대비되어 버림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이 돌아갈 법한 큰 재물을 사양하는 주인 엘리사의 모습을 본 시종 계하시는 그만 무력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속이고 재물을 훔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져가 자손태대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 대비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실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던 계하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만보다 나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만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으며 나병까지 앓고 있던 불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간 나만과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간 계하시는 하루아침에 그 처지가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 앞에 놓여있음을 잊지 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내 생각을 버리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치유받은 나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강경제일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앞섰던 우리가 뒷속에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